한국국토정보공사 hunper 안항부략회 안항부잘패 안항부략회 Waar is responsibilities The Parmesan Queen Franc The Parmesan 야 작년에도 못했잖아 무대 무대 파이팅 부르네아트 색병 동아리 하늘 부탁해주세요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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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경기입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랫팔. 아랫팔, 아랫팔. 아랫팔. 사세 맞춰, 사세. 박경동 화이팅! 박경동 화이팅! 첫 시합이 되게 중요해요. 기선제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약간 눈치를 제공하는 겁니다. 경기할 때는 선후배가 없습니다. 첫 번째 시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서로 눈치를 보느라 복경을 제대로 못하는데요. 이럴 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까라까라고 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 선수들이 진짜 깝니다. 여러분 까라까 해보세요. 같이 할까요? 네 까라까. 그래야 선수들이 진짜 깝니다.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 이벤트부터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요. 특경 경기 규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 바로 상대방 얼굴은 가격하거나 상대방을 너번뜨려 무릎 위상이 바닥에 닿게 되면 이기게 돕니다. 첫 시합이라서 그런지 선수들이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요. 여러분 긴장하지 말라고 응원히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관중들 앞을 서면은 지금의 양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. 조금만 길었어도 아쉽습니다. 아랫발 아랫발. 너 아랫발 너. 오른발. 네 끝판은 연승제입니다. 이긴 사람이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요. 에이스 선수 한 명만 있어도 다섯 명을 다 이겨버리면 꿈의 승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끝까지 경기를 지켜보셔야 합니다. 30초 전입니다. 경기 종료 30초 전입니다. 경기 시간은 총 5분이고요. 5분 이내 승부가 나지 않으면 무승부를 끝나게 됩니다. 10초 전입니다. 30초 안에 승부를 내셔야 합니다. 10초 남았습니다. 경기 종료 10초 전입니다.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 양 선수도 무승부로 끝날 수도 있겠네요. 경기 끝났습니다. 경기 끝났습니다. 경기 먼저 20초 전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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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청팀의 마지막 선수입니다. 경유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양 선수 두 분 다 소극적인 경기로 경고가 하나씩 주어집니다. 여러분 너무 소심한 것 같으세요. 공격을 팍팍하셔야 관중 여러분이 좋아합니다. 청팀의 김경구 선수. 84년생이시네요. 깜짝 놀랐습니다. 경기 종료 30초 전입니다.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청팀이 자연스럽게 패하게 되는데요. 이대로 청팀이 질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 역전의 승부수를 줄 것이냐. 10초 남았습니다. 네 알고보니 홍진 선수가 경고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 홍수 선수가 파악이 됩니다. 경기 종료 10초 전입니다. 경기 끝났습니다. 경기 종료 10초 전입니다. 경기 종료 10초 전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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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